1, 2, 3, 4 1, 2, 3, 4 아기 자세에서 준비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손바닥으로 바닥 밀며 상체 들고 다시 내려와 아기 자세로 돌아올게요. 내쉬며 등 동그랗게 만들고 마시며 팔굽히고 내쉬며 상체 들어 코구라 마시며 상체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제가 엎드린 자세에서 한팔과 반대다리 들어 볼게요. 들지 않는 다리와 팔은 바닥을 누르고 호흡 내쉬며 등과 엉덩이 힘으로 팔다리 들어주세요. 내 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 가슴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멀리 뻗으며 아랫다리 펴볼게요. 무릎 당길 때와 다리 뒤로 뻗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멀리 뻗으며 동작 크게 크게 따라할게요. 반대쪽 갈게요. 반대다리 무릎 가슴 앞으로 당겨왔다가 뒤로 멀리 뻗으며 아랫다리 펴주세요. 무릎 당길 때와 다리 뒤로 뻗을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당겨÷ teraz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세워 한다리 무릎을 세우고 반대다리는 위로 뻗어 발끝 당기며 내려갔다가 발끝 길게 뻗으며 올라와주세요.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갈게요. 발끝 당기며 내려갔다가 발끝 길게 뻗으며 올라와주세요.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복부작용 느껴볼게요. 발끝 길게 뻗치고 머리 뒤로 깍지 낀 상태에서 한 무릎씩 반대 팔꿈치로 터치하듯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트위스트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트위스트 해주세요. 팔꿈치대고 상체를 세워 좌우로 발끝 뻗어 볼게요. 반대쪽 엉덩이가 살짝 들리도록 복부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발끝을 사선 멀리 보내주세요. 발끝 사선 옆으로 뻗을 때 호흡도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세우고 무릎을 접어 무릎을 접어 무릎을 접어 무릎과 팔 위로 활짝 열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과 팔 열었다가 마시며 모아주세요. 무릎 열 때 엉덩이와 복부 지탱하는 팔과 가슴 주변 근육 느끼며 활짝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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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누워 두 다리 모아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들었다가 마시며 내려주세요. 옆구리 잡는 느낌은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모아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모아 들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옆으로 누워 팔꿈치 세우고 무릎 접어 무릎과 팔 위로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과 팔 열었다가 마시며 모아 볼게요. 무릎 열 때 엉덩이와 복부, 지탱하는 팔과 가슴 주변 근육을 느끼며 활짝 열었다가 모아주세요. 무릎 1,5m 최대 띵는 rugby 가슴 주변 근육을 드세요. 무릎 1,5m 최대 띵는 rugby 가슴 주변 근육을 내기 바라요. 무릎 4,5m 최대 띵는 rugby 가슴 주변 근육이 많네. 무릎 3,5m 최대 띵는 rugby 가슴 주변 근육이 많아들던 것들이 있다면, 무릎 1,5m 최대 띵는 rugby 가슴 주변 근육이 많아들ском dit땀. 무릎 2,5m 에이안기 기적crung. 무릎 2,5m 최대 띵는 rugby 가슴 주변 근육의 오면 주장을 사용하여 옆으로 누워 두 다리 모았다가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들었다가 마시며 내려주세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모았다.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모았다. 깍지 끼고 누워 상체 올라오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 들었다가 발끝 당겨 내려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무릎 접어 올렸다가 발끝 당겨 내려주세요. 다리 내릴 때 상체도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다리 올릴 때 호흡 내쉬며 복부작용 느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감사합니다.